오늘 하루에 1일 후 네 됐어. 내가 갈게 아휴, 너 하나 싣은 게 왜 이렇게 힘드냐? 탈까? 탈까 이제? 멀리 가야 돼요 오늘 요요야 바로 치어 할 꺼 할꺼 할꺼 할거야 제가 뒤에 타야 되잖아 아니 형님 일요일 되나부터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아 리우가 벌써 생후 8개월이 다 됐는데 한 번도 도심 외곽지역을 나가본 적이 없어 항상 서울 강남 한복판에 빽빽이 막힌 아파트 안에서 거의 밖을 나와본 적이 없어서 오늘 생후 8개월 만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연을 보여주고자 가까운 청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유가 지금 외부지역에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밖으로는 처음이지 그전에는 잠깐 제가 명절때 한 번 가서 그냥 그때는 갈 때 올 때 거기서 다 잠만 자고 아주 간단하게였을 때여서 지금은 8개월이라서 뭔가 좀 사물을 식별하고 아 이게 나무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좀 힐링을 시켜줘 피곤한 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완벽한 여름이 아니라서 물놀이 레저는 즐길 수 없고 좀 공기 좋은 데서 그냥 토종닭 백숙 하나 먹고 올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카 봐야 알 거 같아 자 여기가 어딘가요 오오오오오옷 잘 잤어 오는 동안 어이고 아직도 잠에서 안 깼 네 한 번도 안 깨고 응? 잘 잤네? 여기가 어디냐. 또 제 지인이죠. 제 지인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수상스키 거의 뭐 아시아 챔피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한국의 기네스를 다 보유하고 있는 국가대표 수상스키 선수가 있는 곳입니다. 친한 형인데 어 마침내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국보급 수상스키 선수입니다. 이윤 프로를 소개하겠습니다. 형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또 형님 그 왕년에는 뭐 진짜 그 묘기 스키 탔잖아요. 뭐 아직 실력 살아 있습니까? 뭐 아직 뭐 짬짬하지 뭐. 아 그럼 오늘 한 번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오늘 배가 좀... 이쪽저기 몰아야지. 음... 자 리오 오늘 이 강 처음 보지? 어 여기 봐봐 여기. 어때 좀 힐링이 돼? 아 힐링이 됐다네요. 형님 여기 그렇게 유명한 토종닭집이 있다면서 여기. 있지. 하시죠 그러면 빨리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배 타고 가야지. 토종닭을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좋은 데로 해야 되는데 아직 안에서 끝내줬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자 출발! 밥 먹으러 가기 참 멀다 멀어. 아들 빨리 인사 해야지. 안녕! 아멘 배 타고 오니깐 괜찮지? 재수씨 오랜만에 집에 갈 때도 배 타고 하자 한강으로 들려주세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리우 바로 여기가 어디냐 청평 청평 어디죠 리우씨 네 그쵸 맞습니다 여기가 삼원 가득 그랬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봐봐 지금 이거 봐봐 사이즈 봐봐 다리 하나 사이즈가 와 다리 사이즈 보게나 이게 자연에서 운동을 한 애라서 사이즈가 확실히 큽니다 닭게에 헤비웨이트 리우도 빨리 먹고 싶어? 리우는 맘마 먹어야지 아직 리우도 같이 먹고 싶은데 리우가 아직 치아가 아직 자라지가 않아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을 자신 있으면 먹어 리우야 알겠어 안 먹겠다고? 알겠습니다 리우 뭐 과자라도 줄까? 응 과자 주세요 리우꺼다 리우꺼 여깄다 이거 이거 빼고 먹어야지 쪽쪽이 빼고 먹어야지 리우야 냅둬 봐 어떻게 먹느냐 보게 어떻게 먹을 거 가야지 리우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리우야? 이거 입에 거를 빼고 먹어야지 아직 8개월이라서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리 하나 사이즈가 야 이게 넓적 다리 하나 사이즈가 와 어마무시하다 국물이 맛있을 것 같은데? 기회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죽어 죽어 국물 국물 맛있어? 와 완전 보양식이네 보양식 와 엄청 개운하고 시원해 와 한양 냄새 나 한방백숙이네 이게 와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가평 친구들이 청평 친구들이 왔네 봐봐 청평 친구들이 나를 또 알아보고 또 이렇게 나중에 밥 먹고 사진 찍어줄게 기다려 자 다리를 소금을 살짝 찍어서 확실히 토종닭이라서 식감이 엄청 쫄깃하네 이게 와 알았어 알았어 닭 다리에 단백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씹는 감이 좋아요 이게 확실히 닭도 맛있는데 이 닭의 수육 있잖아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개운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배경 경치 환경이 일단은 딱 여기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먹는 이 토종닭 그냥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한 백배 이상의 그런 기분과 맛이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당바닥에 나왔는데 이거 국물 먹으니까 또 소주 생각나는데 이거 아 내가 근데 여기서 술을 먹으면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휴 안 돼 야 PD 너 진짜 면허 안 딸래? 면허는 있는데 지금 면허 그게 더 열받아 자 이제는 불을 세게 올려서 닭죽을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이차 자 그래서 팔팔 쪼려서 먹으면 또 이것도 기가 막힌 별미지 또 이제 아 내가 똥손이라서 모양은 예쁘진 않아 근데 맛은 있어 아 잘 잘 하시는데요 살살 져야 돼 살살 집에서 또 좀 해요 집에서 내가 얼마나 전환 펌핑된 거 안 보여? 전환이 집에서 내가 매일 배달음인 줄 그거 시키는데 얼마나 힘든데 이제 밤마다 야식을 시켜주셔가지고 요즘에 하루에 우리 배달음식을 두세 번씩 시키니까 아 그래 줘봐 이걸 으이쌰 자 야채랑 닭죽 중에 진짜 제일 뭐일까 깊은 맛이 나 뭐 that 아 자기도 죽이니까 야기야стве 먹을 수 없gae 양념 оз 무염식이야 아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데 우염을 먹고 한 끼 뚝딱 자 오늘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하평으로 왔구나 청평에 삼원식당으로 왔는데요 일단 경치가 다 해버리니까 뭘 먹어도 일단 맛있는데 음식조차도 되게 깊고 진하고 그리고 오동통한 토종닭과 함께 먹어보니까 나름대로 소소한 가족여행치고는 너무 행복한 일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요 같이 와주고 아 그러면 앞으로 말 잘 들으면 남편님이 자주 데리고 간다는데 말 잘 들을 자신 있나요? 네 말 잘 들을게 우리 리우 왕자님은요? 말 잘 들을게요 리우씨는요? 네 수아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종종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좀 더 이제 제 일과 외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가정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끄고 피디 너 빨리 먹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봐 빨리 끄고 들어와 들어와 빨리 제 본업이 뭡니까 또? 회 유튜브 아닐까 회 회 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술 먹은 다음날 해장으로 기가 막히게 크도 안 나와 이거